도로 말고 농지도 책도 한 번 쓰셨고 농지 투자도 하시잖아요. 농지는 어떤 매력이냐 투자에? 농지는 얘기하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창궐했죠. 공산주의가 창궐한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대부분 세계 국가가 왕권국가였잖아요. 왕권국가에서 왕의 가속인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농사를 안 짓고 땅만 차지하고 소장농을 시켰다가 평생을 먹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은 공산주의로 갖고 나만은 저희 민주주의로 왔는데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대한민국에도 남아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지주들이 갖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뺏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랑 나눠준 것이 농지법이 시철이에요. 다 뺏었어요? 뺏은 것이 아니고 국채를 주고 매입을 한 건데 현금을 준 게 아니고 국채를 줬죠. 그래서 5년짜리 국채를 줬죠. 강제 매입이죠. 강제 매입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현재 농사를 짓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짓든 사람하고 5년 동안을 국가하고 소장농으로 반반씩 해요. 자기가 농사지로의 반을 국가에서 주면 그거 받아서 5년 동안만 하면 그 땅이 자기 걸로 만들어준 겁니다. 괜찮네요. 그게 이제 농지개혁법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지가 가장 기본이었는데 그 기본을 지주들 몇 명이 좌지우지하는 걸 못하게 하기로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농지를 소유 제일 살 때 농지가 되고 법에 정해져 있고 사고 나서 보유할 때도 보유하는 것에 법이 있고 팔 때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법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고 농지를 다 샀다가 나도 모르게 법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살 때는 그만한 그런 농지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농치증이 이제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농지증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 농지증이 보면 이제 9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김영상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서 1000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에도 투자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기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끔 됐는데 그때 제일 만만하게 투자하는 게 농지거든요. 짜사는 뭐. 임야는 덩치가 크고 뭐 하지 않지만 농지는 사람들 사는 집에 가까이 있고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농지에 투자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갖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에게만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농지취득 자격증이 없으면 등기에서는 등기를 안 해 줘. 진짜요. 그 당시에. 샀어. 내꺼는 됐어. 내꺼는 등기서를 가면 농지취득 갖고 오십시오. 농지취득 없다고 하면 등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농지 갖고 소작농하는 시대는 이제 또 지났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농지를 가지고 또 농사를 안 지으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20km 이내에 거주는 없어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만 한 번 농지취득을 줍니다. 좀 느슨이 됐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내가 농지를 농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법에 이용됩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내가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네. 집을 짓는다든지. 뭐 물건을 싸둔다든지. 한번 농사를 안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이 농지에 대한 것은 아셔야 될 것이 살 때부터 수유에서부터 팔 때까지 각자의 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농지라는 게 진짜 취득 보유 나중에 팔 때도 다 굉장히 까다로운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로서 어떤 매력을. 아니 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임야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접근성이 가깝고 도로가 붙어 있고. 이런 영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 30년은 어떤 거군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 보다는. 이제 그쪽이 농지를 사놨는데 그쪽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렇죠. 인허가를 받았을 때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 농가파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농사 짓다가 땅까지 다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 동네에서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던 땅을 이제 창고를 지어서 빌려줘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내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짓는 거면 창고 하셔가지고. 내가 훨씬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변화가 돼 가는 거고. 그 60년대 70년대처럼 우리 경제가 농지에 목매다는 경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농지 자체의 원칙은 농지를 놀려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는 지금 무려간 사면은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야 돼요. 그게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짓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지에 대한 투자는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연금이에요. 연금이요. 연금이요. 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연금을 신청하면은 나이와 저기에 따라서 한 90% 정도를 가격을 결정을 해서 그 분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농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정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실거래가가 만약에 10억인데 감정가는 9억인데 감정가의 9억에 90%라서 8억을 가지고 이제 준다 이런 얘기에요. 아파트나 이런 것은 10억짜리를 9억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억이면 9억 5천 주고 산다든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거의 비슷하게 살죠. 그렇죠. 농지는 10억짜리가 5억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렵다든지 뭐 형태가 나쁘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사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농지를 사서 내가 농사를 지면서 농지 연금으로 신청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내가 5억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으면서 연금을 신청하면은 내가 5억 주고 산 거를 따지지 않고 감정가가 10억이니까 9억으로 해서 연금을 사는 얘기에요. 농지라는 게 감정가가 이제 식가가 높은 거고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식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농지를 사서 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좋은데요. 근데 이거 연금 신청하면은 그 다른 뭐 주택 그 연금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다? 그 비율이라고 할까? 수익률이라고 할까? 주는 것은 똑같은데 상한선이 있어요. 다른 거하고 달리. 300만 원이에요. 농지는 3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농지 연금은 100억짜리를 갖고 있어서 300만 원 주고 10억짜리 갖고 있어서 300만 원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상한선이 될 것만큼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합치자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냐는 건데 제가 보면 지금 한 감정가도 한 12억 정도면은 65세에서 70세 되신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신청하면 3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억이 그래도 있어야겠네요. 12억 정도 좀 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땅 살 때 대출을 끼잖아요. 대출을 끼면 또 깎일 거 아니에요. 대출이 있으든지 설정이 있으면 연금 신청 못합니다. 아 신청 못해요? 네. 그럼 감정가 12억짜리 농지를 내가 얼마에 사냥을 주는 거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5억에 살 수도 있고 6억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핵심인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구나. 그럼 이 농지연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65세 이상이고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연금은 가능합니다. 그럼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거는? 농업인이 됐었다는 얘기죠. 65세 되기 전에 60세에서 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업인이 됐었어야 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60세 사서 오는 동안 농사 짓다가 60세 낙차를 받아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에 우리 계신 분들이 치골에 땅을 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지으라고 드리면서 나중에 그냥 아프다고 돈 버릴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그냥 연금 받아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식들로 가서는. 그러니까 농지로 뭐 수익을 차익을 본다든 이런 거는? 농지는 농지 자체로는 보면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을 봐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곳에 농사를 짓고 있다 보면은 그게 매입이 돼서 국가로부터? 아니 그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거기 이제 인허가를 받게끔 됐을 때 그만큼 분위기가 인허가를 받을 만큼 환경이 변하느냐 아니면 환경이 변하지 않고 농사 밖에 질 수 없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천에 이제 하이리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지를 갖고 있다 갑자기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은 땅값이 오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뭐 다세도 지으려고 물소 제의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하청업자들도 뭐 공장을 제의되고 창고를 제의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농지를 사단했을 때에 수익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거의 오를 일이 없는 거죠 농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거의 오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매입하려고 하면 땅을 자기들이 미리 같이 사놓고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고 봐야죠. 그 책을 보니까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투자를 유지하느냐 개인이 유지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가능한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노인들은 농사도 못 짓게 해요? 법이 그래요. 정책이. 정책이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를 향해서 농사를 짓는데 노인들은 몸으로 농사를 짓고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는 끝내고 머리로 농사를 짓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너무 범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옛날 얘기를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점심을 먹고 나니까 여기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날 내가 상추밭 갈아 엎을 거니까 상추 필요한 사람 금요일날 전에 우리 밭에 와서 가져가 왜 가져가라고 그러죠? 어차피 갈아 엎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 갈아 엎어요? 새끼끔 농사를 짓어 놓고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보는 거죠? 농사짓는 무슨 사람이 본다든지 그런데 그 노인네가 농업법인에다가 자기 밭을 빌려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밭을 갚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아침에 일하고 아침 8시에 출근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어 그리고 퇴근해 그리고 월급 받아 퇴직금 받고 이러한 정책으로 좀 바꾸는다는 거예요. 노인네들도 시골에 그래서 농업 범인을 만들어서 농업 범인을 만드는 그 젊은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진짜 농업인들과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용대에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을 지금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의 과정 속에 있군요. 변화의 과정에서 농업 범인을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농업 범인을 만들면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업 범인을 만들면 이러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것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걸로도 이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변화하고 있어서 혜택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네.